자,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강의는 대략 한 20년치 정도 돼요. 20년치 모아가지고 지금 쭉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중간에 보면 잠깐 객관식 시대 한 4년 정도 거쳤었죠. 그래서 객관식 시대에 있었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주관식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대에 있었던 문제는 보면 질문에서 보통 다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또 지문에 있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고쳐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작년 거죠. 2018년도. 2018년도 거는 맨 뒤로 나중에 하나 빼가지고 그거는 그거 하나만 따로 모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는 단원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쭉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로 강의가 나갈 겁니다. 자 한번 물리화학에서 이번 일광은 연력학 파트인데 연력학 파트가 문제가 딥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일광이 다 오늘 못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체 파트에 다음은 AB 두 기체의 압축인자에 대한 그래프이다.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Z는 이콜으로 PV over NRT로 되어 있고 이게 압축인자의 정의죠. 그래서 이건 압축인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VM 실제, 실제 기체의 몰 부피하고 이상 기체의 몰 부피 사이에 비율을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압축인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 사이의 차이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압축인자를 측정했을 때 압축인자 값이 항상 1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어떠한 기체가 있죠. 이런 기체를 우리가 이상 기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요? 낮은 압력 부분에서는 인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상 기체의 압축인자보다 작은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에 의한 효과와 반발력에 의한 효과 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더 압도적으로 지배를 받죠? 반발력에 의한 효과를 훨씬 압도적으로 지배를 받죠. 왜? 인력은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는데 반발력은 거리의 12승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실제 기체의 부피가 이상 기체의 부피보다 커지죠. 실제 기체의 부피가 이상 기체의 부피보다 커지니까 압축인자 값이 1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는 반발력의 지배를 받아서 Z값이 1보다 크고 낮은 압력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반발력보다는 인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인력은 주변에 있는 기체의 입자들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하죠. 몰 부피가 수축되는 이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아져서 이런 식으로 Z가 1보다 작아지는 영역을 갖게끔 만들어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기체와 같이 행동하는 기체에 대해서 답하시오. A기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A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압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압축인자 Z값이 1로 유지가 되고 있죠. 따라서 A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건 이제 질문은 이상기체에 대한 질문이라는 얘기죠. 이 기체가 만족하는 기체 상태방정식은 무엇인가? 이상기체니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기체에서 내부 압력의 값은 얼마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거리고 에너지, 에너지니까 U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나존스 포텐셜이라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입자 간의 에너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실제 기체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내나존스 포텐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내나존스 포텐셜을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와 같은 패턴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부피가 변하면 부피가 변하면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변해요.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변하게 되면 뭐가 변하느냐?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변하고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변하면 내부 에너지 값이 변하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값이 당연히 0이 아닌 어떠한 값을 갖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거리고 에너지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에 무관하게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가 항상 없는 녀석 그 녀석이 누구죠? 그게 이상 기체죠. 따라서 이상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부피를 변화시켰어. 그래서 거리가 변해. 그래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 분자가 상호작용력이 크기가 변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어떠하다? 부피 변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거리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상 기체에서의 내부 압력 인터널 프레셔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 보면 파샬 U오버 파샬 V의 T는 이코르 0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 기체의 특징이 되는 거고 파샬 U오버 파샬 V의 T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 기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의 구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이쪽 같은 경우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굳이 얘기한다면 이쪽은 고압, 그중에서도 굉장히 초고압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는 어떨 때 얻어집니까? 부피가 굉장히 클 때, 몰 부피가 굉장히 클 때 그럴 때를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몰 부피가 굉장히 클 때는 언제를 얘기를 하죠? 등원 조건에서 압력이 낮을 때를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압 파트, 이 부분은 저압 파트가 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미리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저아파트, 이쪽 영역에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쪽 영역에 있을 때 내가 부피를 증가시켜요. 바꿔서 얘기하면 델타 부위가 양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피를 증가시키게 되면 입자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죠. 평균 거리가 멀어지면 이 녀석이 한 이 쯤 영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저아파트에서 부피가 팽창을 해요. 부피가 팽창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죠.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 R이라고 얘기하는 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죠. 레나드 존스 포텐셜 상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가 큰 음수값에서 작은 음수값이 돼요. 큰 음수값에서 작은 음수값으로 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델타 U가 결국은 양수가 돼요. 델타 V도 양수고 델타 U도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파샬 U오바, 파샬 V의 T가 양수의 값을 갖겠죠. 이게 주로 저압 영역에서, 압력이 낮은 저압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반면에 고압 영역으로 갑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압 영역은 에너지 미니먼 포인트보다도 알값이 작은 이쪽 영역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내가 V를 상승을 시켰어요. 즉, 델타 V가 양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V를 상승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을 하고 부피가 팽창을 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죠.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알이 증가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부피가 팽창한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쪽 영역에서는 부피가 팽창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고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부 에너지는 음수가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파샬 유오바 파샬 V의 T가 어떻게 난다? 이거는 양수인데 이거는 음수죠. 그러니까 값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하파트냐 실제 기체에서 저하파트냐 고하파트냐에 따라서 내부 압력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미리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 첫 번째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압력이 항상 여기다. 이게 압력이 높든 낮든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압력이 항상 0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기체의 포인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기체가 갖는 1, 2항 이외의 여러 가지 성질 중 세 가지를 갖다가 나열을 하시오. 사실은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니까 뭐 별거 없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주면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를 구분해주는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네 가지 성질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점이 뭐냐를 갖다가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한테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사이의 차이점을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없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줄줄줄줄 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임용고사에서 그런 수준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했었던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이 출제자가 의도했었던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지평은 뭐가 있느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이거예요. 여기 이미 이거 내부 압력이 0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기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서술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혹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써주는 것이 바로 출제자가 의도했었던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었던 내부 압력이죠. 그래서 파셜 U 오버 파셜 V의 T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하고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원 줄 톰슨 개수예요. 그게 등원 줄 톰슨 개수. 우리가 뮤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엔탈피의 변화량이에요. 어떤 조건에서? 일정 온도 조건에서 엔탈피의 변화량입니다.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등원 줄 톰슨 개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에너지의 총량이 그리고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오로지 뭐하고만 상관관계를 갖느냐 온도하고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실제 이상기체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등원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었던 것처럼 등원 조건이라면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이 0이 되는 것도 역시 이상기체의 특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당연하게 등원 줄 톰슨 개수가 0이다라는 얘기는 무엇도 또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등원 줄 톰슨 개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P의 μ로도 표현이 되죠. 이건 그냥 줄 톰슨 개수. 이건 등원 줄 톰슨 개수가 되죠. 그래서 줄 톰슨 개수와 등원 줄 톰슨 개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가 등원 줄 톰슨 개수 값이 0이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0이면 뭣도 0이 되죠. 줄 톰슨 개수 값도 0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0이 됩니다. 그래서 파샬 T 오버 파샬 P에 그다음에 H. 그래서 이게 줄 톰슨 개수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0이에요. 얘하고 얘는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이거 2번, 이거 3번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세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CV를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파샬 U오버 파샬 T의 V. 그래서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걸 갖다가 CV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지금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설명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거는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정 부피 조건이 아니라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갖다가 구할 수도 있겠죠. 얘하고 얘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갖다 보는데 실제기체 같은 경우는 이 둘의 값이 달라요. 그런데 이상기체는 이 둘의 값이 구분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게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서 정리해서 쓴다면 CV, 즉 파샬 U오버 파샬 V의 T. 아이가 잘못 썼다. V분의 T. 그래서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이상기체의 특징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보충 설명을 할게요. 일단 답부터 쓰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CP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죠. CP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녀석은 온도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이에요. 그런데 CP, CP에서 P가 뭐죠?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CP의 정의예요.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 이게 CP의 정의가 되는데 실제기체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값이 놀랍게도 뭐하고 같으냐? 이거하고도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온도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이 일정 부피 조건을 유지하든, 일정 압력 조건을 유지하든, 일정 압력 조건을 유지하든, 일정 부피 조건을 유지하든 지간에 상관없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기체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기체는 이 둘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이미 앞서서 언급을 했으니까 나머지 세 개가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보면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연력학 단원에 보면 이게 여러 섹션에 걸쳐서 한 챕탄의 여러 섹션에 걸쳐서 서술이 되고 있어요. 출제자는 아마 이거를 묶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기체가 갖는 이상기체죠. 이상기체가 갖는 이상기체의 나머지 세 가지 성질을 써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보충 설명입니다. 실제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실제기체는 이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실제기체에서 이게 어떤 식의 상호관계를 갖는지 얘하고 얘가 다르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미리 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연력학 문제들이 매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연력학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단순히 물어보기보다는 시험 문제에서는 판데어발스 기체 같은 걸 주고 난 다음에 판데어발스 기체에서 얘와 얘의 차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들 사이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공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갖다가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파샬 U오버, 파샬 T에 P를 갖다가 이제 무엇을 이용을 해서 체인 룰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갖다가 변형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체인 룰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P 대신에 V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갖다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샬 U오버, 파샬 T에 P, 이건 P, 이건 V. 그래서 이거 P 대신에 V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체인 룰을 갖다가 계속 적용시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있는 항에서 얘하고 얘를 갖다가 바꿔주죠. 그래서 파샬 U오버, 파샬 V에 T 해서 이거 둘을 갖다가 순서를 바꿔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얘를 위로 올리고 얘를 아래로 내리죠. 파샬 V오버, 파샬 T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있었던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써주죠.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체인 룰 중에 한 규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체인 룰.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다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써주게 되면 파샬 F오버, 파샬 X에 Z는 이코르, 파샬 F오버, 파샬 X에 아까 여기서 P하고 V 바꾸듯이 Z 대신에 Y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Z 대신에 Y를 아래 첨자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파샬 F를 갖다가 F를 미분을 해줘요. 그런데 이분의 미분을 할 때 여기에 나왔었던 X와 Y를 갖다가 위치를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는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고 X를 일정 수준으로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얘를 그 다음에 곱해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눠줬던 것이 여기에 이제 분 모에 있었던 게 분 자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샬 Y, 그 다음에 X가 여기로 들어오죠. 파샬 X에 놓고 난 다음에 이 Z가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이게 체인 룰이죠. 함께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파샬 X, 파샬 Y의 Z 그 다음서부터는 말 그대로 이게 체인 룰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원인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위로 올려요. 파샬 Y,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아래로 내리죠. Z. 그러면 Y와 Z가 나왔으니까 남는 거 하나가 뭐가 있죠? X죠. 그 X를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위로 올려요.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Z와 Y가 있으니까 남는 거 하나가 뭐죠? Z와 X가 있으니까 남는 거 하나가 뭐죠? Y죠. 이런 식으로 곱해진 결과 그 값은 놀랍게도 1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업시간에 이거 다 유도를 했었어요. 지금 이거 또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파샬 X의 Y의 Z 분모 분자를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샬 Y 오버 파샬 X의 Z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3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외워도 상관이 없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에 이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라는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1번 같은 게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체인 룰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다가 체인 룰을 적용을 시켰어요. P 대신에 V 집어넣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체인 룰에 나머지 규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봅시다. 지금 이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되죠?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이게 정의 CV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CV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인터널 프레셔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부 압력, 인터널 프레셔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파이 T라고 얘기를 하죠. 내부 압력. 여기다 내가 그러고 보니까 쓰질 않았네. 이게 내부 압력입니다. 이거를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 T. 줄여가지고 파이 T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인터널 프레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부 압력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를 변화를 시켰을 때 부피가 얼마나 변하느냐는 얘기예요. 온도 변화에 의한 부피 편창. 이게 뭐죠? 열 팽창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등압 열 팽창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압 열 팽창률의 정에 의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등압 열 팽창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압 열 팽창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를 변화시키면은 부피가 팽창을 할 거예요. 일정 압력 조건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리터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를 2배를 늘렸어.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라고 합시다. 이상기체가 있는데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를 2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럼 1리터짜리는 2리터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10리터짜리는 어떻게 되죠? 20리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이 뭐에 의존한다? 초기 부피가 1리터냐 10리터냐에 따라서 바꿔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 팽창률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1리터당으로 환산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만 양에 상관없는 어떠한 물질의 고유 특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나눠줘야 된다? V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리터당으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1리터짜리를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부피가 얼마나 팽창하느냐. 그런 식의 것이 뭐냐면 등압 열 팽창률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값은 알파 V로 표현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 V에 파이 T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기체는 이게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니까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체인 룰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실제 기체에서의 둘 사이의 상호관계를 한번 봅시다. 파샬 H over 파샬 T의 P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체인 룰을 적용을 시킵시다. 그래서 파샬 H over 파샬 T의 P 대신에 V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라고 얘기했었죠. 제일 처음에 그 뒤에 두 항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얘하고 얘를 위치를 바꿔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파샬 V에 T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이거를 위로 올려주죠. 파샬 V over 파샬 T 그리고 이걸 아래쪽으로 보내죠. 그 다음에 아래 점자를 뭘 갖다 쓴다? 이거를 갖다 쓴다. 그래서 이게 P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아이고 아이고 잘못 썼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이것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파샬 H over 파샬 T의 미안합니다. V 해놓고 그 다음에 파샬 H over 파샬 T의 이것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역시 체인 룰을 똑같이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P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파샬 H over 해놓고 안 되면 얘하고 얘 바꿔야 되죠. 파샬 P over T 그 다음에 얘한테 얘를 분자로 얘를 분모로 보내죠. 파샬 P over 파샬 T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갖다 아래 점자로 갖다 쓰죠. 체인 룰을 적용을 시키면 이와 같이 돼요. 이와 같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 한번 봅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죠? 바로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 이게 CP에 해당이 되죠. 또 이건 이제 CP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등원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이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등원 줄 톰슨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뮤티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일정 부피 조건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의한 압력 변화율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녀석은 보통의 경우는 이 상태로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그냥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 판대어발스 상태방정식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판대어발스 상태방정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의 형태는 항상 이 부분이 압력과 부피, 온도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이 되는 방식이라면 판대어발스 상태방정식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압력 부피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판대어발스 상태방정식을 적용을 할 수 있는 혹은 상태방정식을 어떤 실제 기체 상태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물리화학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약간 변형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굳이 더 나가야 될 필요는 없는데 물리화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걸 약간 변형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리화학 교과서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키느냐 하면 파샬 P over 파샬 T의 V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다가 체인 룰을 적용을 시켜요. 체인 룰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파샬 T의 V의 P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하면 파샬 V over 파샬 P의 T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파샬 P over 파샬 T의 V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항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얘를 통으로 이항을 시키죠. 파샬 T over 파샬 V의 P에다가 파샬 V over 파샬 P의 T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그중에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뭐예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부피 변화율이죠. 이거는 압축률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정 온도에서의 온도 변화에 의한 부피 변화율이니까 등원 압축률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갖다가 보면 일정 압력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율이에요. 이거를 역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변할 때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가 변할 때 부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열 팽창률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의 역수가 되면 얘를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위항으로, 위쪽으로 올려보내게 되면 파셜 V 오바 파셜 T의 P가 되는 거고 여기는 파셜 V 오바 파셜 P의 T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등압 조건에서의 열 팽창률과 상관관계를 갖는 거고 이건 등원 조건에서의 압축률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뭘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알파 V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등원 팽창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파가. 그래서 알파 V로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뭘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마이너스 카파 T의 V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카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카파 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등원 조건에서의 압축률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원래 정의가 뭐냐면 이거죠. 등원 조건에서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부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이제 카파 T에 해당이 되는 기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녀석도 어떻다라는 얘기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크기 함수예요. 1리터냐 2리터냐 시작하는 부피가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세기 함수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럼 1리터당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V분의 1로 나눠줘야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이게 양수일 때 이게 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음수입니다. 그런데 압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양수 형태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 값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등원 압축률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파샬 V오바 파샬 P의 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이너스 V에다가 카파 T를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의 경우가 분모 분자의 V가 똑같이 있으니까 V는 삼각이 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삼각이 되죠. 그래서 알파, 오바, 카파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와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은 이거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물리화학 교과서에 나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CP에다가 플러스 뮤, T에다가 하고 난 다음에 알파, 카파 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사실은 여기서 스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스톱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스톱해도 상관이 없는데 물리화학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죠. 뭐를 사용하느냐? 뮤티는 이코르 마이너스 CP의 뮤다라고 얘기하는 등원 압축류라고 아, 진짜 등원 압축류네. 등원 줄톰슨 개수하고 일반 줄톰슨 개수 줄톰슨 개수와 등원 줄톰슨 개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변형을 시키죠. 여러분들 이 식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변형을 시키게 되면 CP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CP에다가 뮤 해놓고 난 다음에 알파, 카파 T 이렇게 되죠. 그럼 CP, CP 공통이니까 바깥으로 나가죠. CP 공통으로 나가고 1마이너스 뮤에다가 알파 오바, 카파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화학 교과서 액킨즈 책에서는 식을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변형을 시킨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굳이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단계에서 스톱을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충. 보충의 목적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가 왜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까 얘기했었죠. 이상기체는 이 값이 얼마라고 얘기했었죠? 0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전체가 다 없어지잖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하고 얘는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기체는 이게 0이 아니죠. 이 뒷부분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사이에는 차이점이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체인 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상기체의 특징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유도했었던 보충이라고 유도했었던 것 중에서 이 라인, 그 다음에 이 라인까지 이 뒷부분은 사실은 굳이 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이전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와 T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탄대어발사 상태방정식이나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식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알면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다. 체인으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0ATM에서 B기체의 몰 부피는 A기체의 몰 부피의 몇 퍼센트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건 압축인자의 정의에 관련된 얘기예요. 압축인자의 정의는 VM 실제, 실제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압축인자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는 PV를 NRT로 나눠준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압축인자의 정의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 N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걸 아래쪽으로 내려줘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실제기체의 부피를 실제기체의 몰 수로 나눠준 거니까 이거는 VM 실제가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PV는 이콜을 NRT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죠. 그런데 이상기체에서 여기에 나오는 RT를 P로 나눠줘요. RT를 P로 나눠주죠.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느냐? VM에 해당이 돼요. 어디서? 이상기체에서. 따라서 이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된다?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VM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의 원래 오리지널한 정의는 PV over NRT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정리를 해서 실제 예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봤더니만 이것은 이상기체의 몰 부피와 실제 기체의 몰 부피 사이에 비율에 대한 정보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값이 0.8이 나왔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 주어진 실험 조건화에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의 80%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값이 1.1이 나왔어. 실제 실험 조건에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의 110%에 해당이 된다. 그런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압축인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00ATM에서 비기체의 몰 부피는 A기체의 몰 부피의 몇 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ATM이면 여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기체의 압축인자 값을 읽었더니만 여기서 읽었더니만 이게 얼마냐면 0.4라고 나와 있죠. 읽으면 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의 실험 조건 온도 100도씨 그리고 압력 200기압인 경우에 있어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의 40% 수준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B기체의 몰 부피는 A기체의 몰 부피의 몇 퍼센트이냐? 40%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계산 과정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산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압축인자의 정의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인자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죠. G는 이콜으로 PV over NRT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윗부분은 이거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래쪽은 이상기체의 몰 부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무엇과 같다? VM, 실제분의 VM 이상의 비율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프리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B기체의 B1, B2, B3점에서의 Z값이 A기체가 같거나 혹은 다르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시오. 이건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B1 포인트.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갖고 있으니까 프린트물을 보세요. B1 포인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압력이 실제 0에 수렴하게 되는 경우죠. B1 포인트. 그래서 B1 포인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압력이 매우 낮다. 따라서 어떻다? 입자 간 거리가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부피가 팽창을 하겠죠. 그럼 입자 간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입자 간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러므로 무엇을 무시할 수 있다? 입자 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VM 실제는 VM 이상과 거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B1 포인트. 압력이 0기압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0에 매우 가까운 어떤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력이나 반발력 같은 분장한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죠. 인력이나 반발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뭡니까? 이상기체 상태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실제 기체의 몰구피와 이상기체의 몰구피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2 포인트. B2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Z가 1보다 작은 어떤 지역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앞서서 얘기를 했었죠. 압력이 0이 아니라 낮은 경우 저압 부분이죠. 압력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자 간의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이 낮은 경우라는 얘기는 애중간하게 낮은 경우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장한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 효과하고 반발력 효과를 고려를 했을 때 인력에 의한 효과가 반발력 효과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VM 실제하고 VM 이상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인력에 의해서 더 지배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실제 기체가 반발력에 의한 효과보다는 인력에 의한 효과를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인력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를 줄어드는 잡아당겨져서 부피를 축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따라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B3 영역 B3 영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녀석을 굳이 얘기한다면 Z가 1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압력이 매우 높은 경우예요. 압력이 매우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거리의 6승에 반비리하는 인력과 거리의 12승에 반비리하는 반발력 중에 누구에 의해서 더 지배를 많이 받게 된다? 반발력에 의한 지배를 많이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인력 효과하고 반발력 효과를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압력이 매우 높아서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그런 얘기죠. 반발력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얘기예요. 반발력은 입자와 입자 사이를 밀어내므로써 몰 부피가 팽창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VM 실제가 아무런 상호작용을 받지 않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비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압력이 애중간하게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력 효과가 반발력 효과를 이긴다. 반면에 압력이 매우 높아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반발력 효과가 인력 효과를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포인트에 해당이 되죠. 자,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거리고 여기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예요. 이게 이제 상호작용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체 상태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 거리에 따른 상호작용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이디어라는 모델 중에 하나가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에요. 그때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예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거리의 육승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해요. 좀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거는 뭐냐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의 12승에 반비례합니다.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보통 플러스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예요. 기호가 이거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상호작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호작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인력에 의한 에너지의 합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즉 빨간 선하고 하얀 선을 더해놓은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래나드 존스 포텐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호작용력에 의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난 다음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이게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미니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먼 쪽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죠. 기울기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 힘은 뭐라는 얘기죠? 음수,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레인지는 인력이 도미넌트한 인력이 지배적인 레인지에 해당이 돼요.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퍼텐셜 에너지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퍼텐셜 에너지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면 힘은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죠. 즉 반발력이 지배적인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표현을 갖다 하는 거죠. 어쨌든 거리가 애중관이 멀 때는 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 거리가 매우 가까울 때는 반발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150도일 때 B기체의 Z값에 대한 그래프를 100도일 때와 비교해서 다음 그림에 그려넣으시오. 계략적으로 그려넣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0도일 때가 이 그래프예요. 150도일 때는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점점 어느 쪽으로 가죠?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사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일 템퍼레이처에 가까워지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일 템퍼레이처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고온이죠.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은 아래로 쳐지고 이건 위로 올라가죠? 그게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크로스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낮은 압력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배워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되는 압력이 살짝 떨어지면서 약간 떨어졌죠? 크로스되는 압력이.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압축인자 값이 Z가 1이 되는 압력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이건 살짝 떨어져요. 이건 살짝 떨어지고 이건 위로 겨우 올라가고 이건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이 되면 이게 온도가 높아졌을 때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특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압축인자고 이쪽이 압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Z는 이콜으로 1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상기체죠.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온 파트에서는 온도가 낮을 때는 이 녀석이 어떤 패턴을 갖다가 보이냐면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러다가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주죠. 이상기체에 좀 더 가까워지죠. 그러다가 이 녀석이 보일 템퍼레이처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거의 1에 가까우면서 완벽하게 1은 아니죠. 1보다 약간씩 커지는 그런데 이 편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뭐냐? 보일 템퍼레이처에 도달했을 때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그림을 다시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온도가 보일 템퍼레이처보다 높다라면 예를 들어서 보일 템퍼레이처는 굉장히 고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는 보일 템퍼레이처가 한 천 몇백 K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체는 2000 K, 3000 K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보일 템퍼레이처보다 높은 온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보일 템퍼레이처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보일 템퍼레이처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항상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가 바로 보일 템퍼레이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는 온도가 높을 때 보일 템퍼레이처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상기체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온도가 보일 템퍼레이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온도가 낮을 때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5개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한다. 고등학교에서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는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된다? 모든 실제 기체에는 보일 템퍼레이처라고 얘기하는 온도가 있다. 그 보일 템퍼레이처라는 온도는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근접할 때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항상 온도가 높아지는 쪽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쪽이 아니라 보일 템퍼레이처로 근접하는 쪽이 온도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밑에 나와 있는 그림 그렸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된 문제들, 연력학 제2법칙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1법칙, 제2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1법칙에서는 1과 10 사이의 관계, 제2법칙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들이 제2법칙할 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에 관련된 그걸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여러분들이 골치가 지근지근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처음에 온도가 27도C이고 300K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약 300K, 300K이고 압력이 2기압인 1몰의 이상기체를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적으로 팽창시켜서 일정 압력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단열적으로 팽창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골 때리는 문제들이 바로 단열 팽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주는 요소죠. 그런데 단열 팽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DU는 이콜으로 DQ 플러스 DW고 단열 과정이라는 얘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DQ는 이콜으로 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DW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제 풀 때 가장 힌트가 되는 혹은 아니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방향을 잡을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DU는 이콜으로 DW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단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가장 항상 문제 전개의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부피가 2배가 되었다. 이 이상기체의 정 부피하의 일정 부피하의 몰 연령량은 1.5R이다. 그다음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위에 변화해서 최종 온도는 몇 도C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종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DU하고 DW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열 과정에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의 시작 역할을 합니다. 단열 과정이므로 단열이므로 DQ는 0이다. 그러므로 DU는 이콜으로 DW이다. 그런데 DU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DU는 NCVDT로 표현이 돼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실제기체인 경우에 이렇게 안 표현이 되죠. 실제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DU는 이콜으로 파이 T DV에다가 파이 T DU는 파이 T DV에다가 플러스 CVDT로 표현이 되죠. 이게 실제기체예요. 그런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파이 T가 제로죠. 인터널 플레이셔, 내부 압력이 제로죠. 이게 없어져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CVDT.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항상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 변화에만 의존한다. 부피나 압력의 변화는 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로지 무엇만이 온도의 변화량만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건 CV 대신 이 녀석은 정확히 표현하면 NCVM 몰당 일정 부피 몰연룡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DW DW는 마이너스 PEX DV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DW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이죠. 여기서의 1은 팽창일을 얘기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비팽창일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1은 팽창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PEX DV가 되는 거죠. 단열 조건에서는 이 둘이 어떤 관계를 갖는다? 이 둘이 이퀄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 단열 조건에서의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이 이퀄 관계를 가져요. 자, 그러면 한 번 봅시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아까 이 그러므로 지금 이 녀석은 NCVM의 DT는 이퀄 마이너스 PEX의 DV예요. 그 다음에 CVM은 문제에서 이 기체에서 얼마로 나온다? 1.5R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기체의 몰수는 얼마죠? 1몰이죠. 그러므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5R의 DT가 되는 거고 이것은 무엇과 같다? 마이너스 PEX의 DV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의 압력이 얼마라고 얘기했었죠? 1기압의 일정한 외부 압력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 1 ATM에다가 DV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좌우 양변을 동시에 적분을 갖다가 해봅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T1에서 T2까지 1.5R에다가 1.5R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수죠.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DT는 이렇게 되는 거고 1AT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1ATM에다가 인테그랄 V1에서 V2에 D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1.5R에다가 T2 마이너스 T1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T2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T1은 27도C죠. 27도C를 갖다가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27도C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300K죠. 그래서 300K 이게 T1이죠.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낮은 부피가 처음 부피의 몇 배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2배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문제에 보면 V2는 이코로 2V1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부피가 2배가 되게 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ATM에다가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느냐 2V1 마이너스 V1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1ATM에다가 V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 나왔어요. 우리가 V1만 알면 우리가 T2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죠. V1은 뭐에 해당이 되죠? 이상기체의 처음 부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기체의 처음 부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왜? 여기에 보면 온도 나와 있죠. 압력이 2기압이라고 나와 있죠. 몰수 나와 있죠. 온도, 압력, 몰수 다 나와 있으면 당연히 부피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V1은 어떻게 된다? 지금 이상기체니까 NR T1에다가 P1을 갖다가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몰수 1몰 그다음에 기체상수 R 그다음에 온도는 얼마라고 얘기했었죠? 27도씩 300K죠. 그다음에 압력은 몇 기압이라고 얘기했었죠? 2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ATM 그럼 지금 이 녀석은 150R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V1이 150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죠. 1.5R에다가 T2에 마이너스 300을 해주게 되면은 이 녀석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마이너스 150R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T2 마이너스 300은 마이너스 100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T2는 얼마다? 20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0K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온도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200K죠. 그런데 최종 온도는 몇 도시냐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온도를 변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27도시보다 100도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27도시보다 100도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73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계산할 때 273K를 0도시라고 자꾸 계속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량이 여기서 계산했을 때 온도 변화량이 100K 혹은 아니면 이게 델타 T죠. 델타 T가 100K 혹은 100도시예요. 그러면 27도시보다 100도시 아래쪽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73도시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최종 온도 계산을 했고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위의 온도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의 양은 몇 KR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W는 이코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P2X 델타 V이고 또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죠. 그리고 이 녀석은 NCVM의 델타 T로 표현이 되죠. 그럼 1몰 CVM은 1.5R 그 다음에 델타 T는 얼마였었죠? 아까 계산을 했었죠. 이게 델타 T죠. 이게 마이너스 100K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50R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준 일의 양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0 이게 K죠. 온도 변화량으로 150K니까 마이너스 150KR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위의 기체에서 이산 기체가 한 일의 양은 몇 KR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K는 온도 K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100K죠. 델타 T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150KR이다. 간단히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위에 변화에서 엔타이피 변화량은 얼마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H는 이코르 U 플러스 PV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PV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지금 이 녀석을 계산을 하면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PV는 이코르 NRT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델타 U 플러스 해 놓고 난 다음에 NR 델타 T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델타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몰수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기체의 몰수가 변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화학 반응 같은 경우가 기체의 몰수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N이 일정한 경우 N이 일정한 경우라면 이 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팽창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몰수가 변하지 않았죠. 온도는 변했는데 기체의 몰수는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N이 일정하니까 NR은 상수예요. 그래서 상수는 바깥으로 델타 값 바깥으로 빼내고 온도의 변화량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T가 일정한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화학 반응을 시키는 경우에 일정 온도 조건에서 화학 반응을 시키는 경우에 기체의 몰수는 변하지만 온도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R하고 T가 상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 U 해놓고 난 다음에 RT 델타 NG 라고 표현이 되죠. 이거는 기체의 몰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래 첨자로 N에다가 아래 첨자로 G를 썼죠. 이 G는 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몰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T가 일정한 경우 이건 N이 일정한 경우 그래서 이런식 혹은 이런식으로 우리가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 이거는 화학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화학 변화가 없고 오로지 팽창 수축만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요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엔탈피의 변화량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묶어줍니다. 반면에 요식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예요. 화학 변화가 있어요. 화학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 요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요식을 써야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N2 기체하고 3H2 기체가 반응을 해서 2NH3 기체가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엔탈피와 반응 내부 에너지 사이에 상호관계를 보여줄 때 우리가 화학 반응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는 같은 온도인 일정 온도 조건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T는 일정해요. 그렇지만 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몰수는 변하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델타 NG를 이 경우에 있어서는 4몰의 기체가 반응을 해서 2몰의 기체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 엔탈피와 반응 내부 에너지 사이의 상호관계를 표현할 때 이때는 이 식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 식은 어떨 때 쓴다? 화학 반응 없이 단순히 기체의 팽창 수축만 있는 경우 그러면 식을 이걸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쓰느냐 이걸 쓰느냐 이거 어쨌든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갖다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쓸 거고 그렇다면 아까 지금 N은 이콜으로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기체의 몰수가 1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델타 T는 아까 100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델타 T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였었죠? 마이너스 150R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50RK 그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 N은 1이고 그다음에 델타 T는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K R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50RK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 식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를 포함하고 있을 때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사이의 관계는 이 식에 의해서 화학 변화가 없을 때 단순히 팽창수축만 있을 때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사이의 관계는 이 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에 변화에서 발생된 열의 양은 얼마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지금 여기에 보면 단열적으로 팽창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Q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열적으로 평창시키고 있으니까 Q는 이걸로 0이다. 이게 이제 4번 문제에 해당이 되죠. 단열적이므로 출입하는 열량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 문제 여기 네 번째 위에 변화해서 발생된 열의 양은 얼마 몇 kr이냐 단열 과정이다. 그러므로 Q는 0이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의 단열이란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출입하는 열량이 있으면 그게 더 웃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제 개의 내부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대해서 답하시오. 단 개는 조성의 변화가 없는 다친 개이고 부피 변화에 의한 일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조성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몰수 변화 이런 거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피 변화에 의한 일만 있다고 한다. 이건 출제자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팽창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W다시라고 얘기를 하죠. 0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팽창일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을 계산을 할 때 오로지 팽창일에 관련된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된다. 비팽창일은 0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의 미분 DU를 S와 V의 부분 미분의 합으로 나타나시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이용해서 DU를 DS와 DV로 표현을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결과는 아니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죠. S와 V의 부분 미분의 합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U는 S와 V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DU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전미분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전미분을 적용을 하면 파셜 U오바 파셜 S의 V의 DS 플러스 파셜 U오바 파셜 V의 S의 DV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전미분이죠. 자 전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태함수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상태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태함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F가 X와 Y의 함수일 경우에 F의 변화량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파셜 F 오바 파셜 X의 Y의 DX 플러스 파셜 F 오바 파셜 Y의 X의 DY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경로함수인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런데 상태함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이와 같은 식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상태함수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어떠한 함수를 갖다가 두 번 미분을 하는데 F를 두 번 미분을 하는데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나중에 미분을 하나 F를 두 번 미분을 하는데 Y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나중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미분 순서에 상관없이 변화량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것도 상태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상태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태함수라고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성질을 항상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두 가지 식이 맥스웰 방정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태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즉 미분 순서에 상관없이 변화량이 동일하다.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두 번 편미분을 할 때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나중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중에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변화량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상태함수의 첫 번째 특징. 그다음에 상태함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 변화량을 얘기를 할 때 X에 Y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X의 변화율에 대해서 X의 변화량을 곱해주고 그다음에 X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Y에 대한 변화율에다가 Y의 변화량을 곱해주고 그래서 Y에 대한 변화량 X에 대한 변화량을 따로따로 해서 더해주게 되면 전체 변화량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경로함수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상태함수에서는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U를 S와 V의 함수라고 생각을 한 거죠. F를 X와 Y의 함수라고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F 대신에 상태함수 F 대신에 U를 사용을 한 거고 변화량 X, Y 대신에 독립변수 X, Y 대신에 S와 V를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DF에 대해서 적용시킨 DF에 대해서 전미분을 적용시키듯이 DU에 대해서 전미분을 적용시키면 이와 같이 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이용해서 DU를 DS와 DV로 표현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DU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DQ 플러스 DW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지금 이 녀석을 가역 조건을 적용시킨다면 DQ 가역에다가 플러스 DW 가역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상태함수죠. 상태함수의 변화량은 가역 과정에서의 변화량과 비가역 과정에서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태함수가 갖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DU의 변화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어차피 가역 과정을 거치든 비가역 과정을 거치든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가역 경로를 임의로 설정을 하고 그때의 변화량을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식을 유도를 할 때 가역 과정을 가정을 하고 유도를 했지만 유도된 최종 결과는 어디에도 쓸 수가 있다. 비가역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상태함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물리화학 체계 보면 이게 가역 경로를 가정을 해가지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이거는 가역 조건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상태함수의 특징이 뭐죠? 가역 경로를 따르든 비가역 경로를 따르든 경로에 상관없이 변화량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태함수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식을 유도할 때는 가역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유도를 했지만 유도된 최종 결과는 비가역 과정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유도된 최종 결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놓으면 어차피 여기서 문제에서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적용을 해서 DU와 DU를 DS와 DV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도 과정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DQ 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TD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부에너지의 변화량의 정의는 뭐죠? T분의 DQ 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부에너지의 변화량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DQ 가역을 TDS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DW 가역을 봅시다. 원래 DW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PEX DV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가역 경로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가역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의 압력과 개의 압력이 항상 평형을 이루면서 변화를 하는 게 가역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EX가 무엇과 같다? P인과 같다라는 얘기에요. 개의 압력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개의 압력인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P, 개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죠. 그냥 P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거는 개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의 압력이에요. 그렇지만 가역 과정인 경우엔 외부의 압력이 무엇과 같다? 개의 압력과 같다라는 지금 DU를 DS와 DV의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지금 표현하라는 얘기는 이게 첫 번째 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미분의 특성을 이용해서 적용을 한 거고 두 번째가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건 연력학 제1법칙이죠. 이건 뭐죠?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았죠? DU와 DU가 다음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써주게 되면 이것의 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답만 쓰면 좀 곤란하겠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의 특징을 이용해서 DS와 DV의 식으로 표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풀이 과정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피가 일정한 조건화에서 내부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하면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 자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내부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를 하면 내부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를 했을 때 기울기를 물어봐요. 바로 이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일정하다고요? 부피가 일정하다고요.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일정 부피 조건에서 엔트로피 변화에 의한 내부에너지의 변화율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얘하고 얘를 비교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풀이의 과정이죠. 그래서 보면 du는 du는 partial u over partial s의 v의 ds 그 다음에 플러스 partial u over partial v의 dv and 그 다음에 du는 이코르 tds 마이너스 pdv 이게 식일 이게 식이죠. 1과 2를 비교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말씀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무엇과 같다? t와 같다. partial u over partial s의 v는 t이고 and 그 다음에 partial u over 아이고 뭐가 빠졌냐? s죠. partial u over partial v의 s는 무엇과 같다? 마이너스 p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답은 이거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다? 온도와 같다.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 문제라서 한 10년 전 문제인데 10년 조금 더 됐다. 한 2, 3년 전 문제인데 예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즘은 여기에 있는 사실을 응용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 자체는 최종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내부에너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엔트로피아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둘 중에 온도가 누가 높으냐 하는 등 혹은 아니면 현재 온도가 얼마냐 하는 등 이런 걸 물어보는 쪽에다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그 얘기는 공식은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지 이걸 유도하라고 는 안 나올 겁니다. 약간 올드한 문제예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되는 시험 문제는 이런 그래프를 주고 난 다음에 기울기를 통해서 온도가 얼마 인지를 유출을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둘 중에 온도가 누가 높은지 낮은지를 유추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둘 중에 온도가 누가 높죠? 이게 온도가 높은 거죠. 이게 온도가 낮은 거죠. 그런 것들을 유추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래프에 적용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오늘 지금 시작한 지 또 한 시간이 조금 넘었으니까 여기서 쉬어주는 게 여러분들 집중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